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정렬 1번 시트 클릭합니다. 정렬 1번 시트에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른차수로 먼저 정렬을 하실 거구요. 그 다음에 같은 부서라면 동일한 부서라면 중형차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요 위쪽에 제목이 서울영업소 자동차 판매 현황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구요. B3부터 시작해서 데이터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H2셀에 금액 천원이라는 단위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서명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도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B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제목과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영역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정렬하려고 하니 셀도 병합이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겁니다. 확인 누르시구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하시고 B3부터 H14 영역만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부서명을 선택하시구요.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구요. 같은 부서라면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중형차를 선택하되 셀의 색깔이요. 현재 서식이 적용된 색깔 하나 RGB 칼라의 문제 제시된 값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표시라고 선택된 걸 확인하시구요.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 첫 번째 기준은 부서명의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중형차구요. 셀의 색깔을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서는 영업 1부부터 영업 4부까지 일단 정렬이 되어 있구요. 영업 1부 안에서는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렬 1번 시트 실습해 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렬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구분의 안쪽에 아무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또 아까 같은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아까는 제목하고 단위가 위쪽에 있고 하나의 행이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아래쪽에 합계 영역이 셀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또 표시가 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럴 경우에는 합계 셀 병합된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요. A4부터 G20 영역을 선택만 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구분을 선택할 거고요. 구분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문제 제시된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조합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면 왼쪽 목록에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를 추가할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첫 번째 기준이 되셨고요. 기준 추가 눌러서 두 번째는 증감량을 가지고 글꼴 색깔이 글꼴 색깔이 RGB의 레드 칼라에 해당한 레드 칼라 선택하시고 아래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선택합니다. 첫 번째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이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같은 구분이라면 증감량의 글꼴 색깔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화면과 같이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은 사용자가 등록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직급을 가지고 직급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직급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드시고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2번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정렬 3번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제에서는요. 사실 이제 제목과 단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셀 병합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준을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름이 있는 B3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고요. 반대로 부서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은 부서별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실행 취소를 했고요. 이제 문제 제시된 내용의 데이터 정렬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지션을 오른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에 셀의 색깔을 가지고 위쪽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이고요. 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거라서 우리는 데이터의 정렬이 필터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포지션을 가지고요. 셀의 값을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공격수, 엔터,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분 입력한 순서가 왼쪽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추가가 되어 있고 추가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정렬 기준이 선택이 됐고 다시 기준 추가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기준은 가입 기간을 가지고 셀의 색깔을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색깔을 선택하시고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에 사용자가 정한 순서 두 번째 가입 기간을 가지고 셀 색깔을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순서로 정렬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 정한 순서, 가입 기간은 같은 데이터 포지션 안에서 위쪽에 표시가 된 걸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과 셀의 색깔이나 글꼴 색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내용 같이 살펴보셨습니다.